오늘부터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4.4%쯤 되는데 정부는 접종센터를 더 늘려서 다음 달 말부터는 하루에 150만 명이 맞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앞으로 백신 접종 일정까지 박수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사회 필수 인력은 경찰, 소방관 등 17만 7천여 명. 의원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과 만성신장질환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30세 미만은 제외됐습니다. 군 장병 12만 6천 명은 모레부터 군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데 전방 부대와 함정 등 필수 부대부터 맞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고령층 접종이 확대됩니다.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이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고3 학생과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는 예정대로 상반기에 나머지 교직원과 종사자들은 여름방학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18세에서 64세 일반인 접종은 4천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오는 3분기에 시작되는데 정확한 접종 일정은 미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